자 말씀드린대로 강의안 중에 일부를 영상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행사도 많고 너무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막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의안 중에 어떤 부분을 하냐면은 이제 도시 형태의 구성 요소들 그동안 우리가 뭐 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체계의 부분을 봤죠 도시 전체적인 체계라 첫째는 이제 도시의 어떤 중심지 체계라는 게 있었죠 도시의 큰 중심지 작은 중심지 이렇게 4개 정도의 위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위계를 중심으로 도시가 일종의 어떤 생활권 패턴 하나의 권역 형태를 분포한다 그래서 가장 큰 권역은 하나의 전체 도시 cbd 영역에서부터 작게는 근린 생활에 이르기까지 가장 장을 보행 생활권 단위죠 그렇게 이제 구성되는 도시 전체적인 이제 체계의 어떤 특성을 좀 살펴봤구요 지금 여기서 할 것들은 이제 그런 전체 그 도시의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를 이제 하나하나 그 쪽에서 좀 살펴보는 측면 이라는 거에요 엘리먼트 니까 도시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라 그러면은 어떤 폼이든 간에 사실은 뭐냐 하면은 기하학적으로 치면 3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죠 뭐 점 선 면 이라고 그럼 너무 이제 단순한가 점 이라고 이제 포인트가 되는 소스 인데 포인트 엘리먼트 도시계획에서 점으로 형태 표현되는 어떤 형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사실은 어떤 모든 형태의 어떤 시설 이라든가 어떤 기능들 펑션 이죠 얘네들은 도시에서 어떤 로케이션 입지 형태로만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점 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단지형으로 상당한 면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시설이라는 건 도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입지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점적인 요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구요 선이라 그러면 뭐 이건 뭐 너무나 많죠 선이라 그러면 이른바 이제 패드 통로 공간이라 그러는데 통로 공간 하면 당연히 이제 뭐 로드 스트리트가 있구요 길이 있고 근데 길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일견 생각하기에는 그럼 통로 공간이니까 이동하는 동선 공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길의 형태도 되지만 패드 형태도 되지만 또 반면에는 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엣지의 의미도 되요 자 지금 하는 용어는 케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의 다섯 가지 요소에 나오는 얘기들도 제가 표현을 하고 있죠 패드라 그러면 이제 뭐 그 길이에요 자동차가 가든 사람이 가든 길이 길의 의미인데 엣지라 그러면 어떤 면적의, 면에 한 모서리가 되는, 한 경계선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한 블록이 있다 한 면이 되는 어떤 도시의 한 지역이 있다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도로가 지나간다 라고 그러면은 도로 자체는 이제 통로 공간이지만 한편으로 이 면적을 갖다가 도로가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고 그 면에 모서리를 구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패드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 통로 공간이면서 면적의 경계가 되는 양면성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면이라는 건 이른바 뭐 선으로 얘기되는 것들 디스트릭트 또 프리싱트라는 얘기도 있죠 아이고 넘어갔네 프리싱트 프리싱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슷한 면적적인 어떤 도시의 요소를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면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 이 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선형 공간에서 제한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자 선이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도로가 도시내에서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 가느냐 라는 것들 거기 따라서 면적은 어떤 규모 어떤 스케일로 어떤 식으로 분포하게 되느냐 요 부분이 사실 도시의 어떤 구성 요소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겠죠 선 같은 경우 도로 체계 그 다음에 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도시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들 그런 것들 또는 블록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가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리니어 엘리먼트 선형 어떤 요소를 살펴본다라고 그러면 이제 로드하고 스트리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교통을 위한 공간임에 동시에 또 도시의 면적인 공간인 블록하고 디스트릭트를 형태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도로라는 게요 교통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를 갖다가 그리는 어떤 도구로서의 의미도 같이 가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도시에서는 교통로가 이제 도시의 형태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를 했지만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교통보다도 또 녹지 그리는 왜 이 어메니티 엘리먼트의 중요성이 또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강조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쨌든 도로체계가 도시의 형태를 만드는 그려주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은 여전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도로체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의 하이어라키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위계라는 거 지난번에 계속 나왔죠 위계 다 위계예요 도시에서는 중심지체계도 위계였죠 가장 센 CBD에서부터 글린센터까지 4개의 위계가 있었다 4개 정도의 위계면 도시를 다 커버할 수 있다 누구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B.J.L.베리 베리라는 이제 유명한 도시지리학자가 발견한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중심지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생활권에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또 4개의 위계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위계적인 특성이 이제 또 또 4개의 위계가 도시계에서 꼭 연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도로 같은 경우도 4개의 위계를 가지게 됩니다 왜 위계를 가지게 될까 사실 그 과정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교통공학에서는 너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 뷰케논이라는 아저씨는 이제 유명한 교통공학자고요 런던과 영국에서 했던 교통체계를 재편하는데 그리고 도로의 위계 개념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원래 과거 유럽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도시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도시에서는 도로의 위계 개념이라는 건 잘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골목길들이고 골목길이라는 건 우리나라 어떤 의미이냐면 자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집 자체가 이렇게 담벼락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담벼락이 일부는 또 이렇게 하나의 방이 되고 칸막이가 돼요 뭐 행강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뭐 안마당이 또 있고 해가지고 건물이 또 중정형으로 있기도 하고 전체가 말하자면 폐쇄적인 형태 하나하나 필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담벼락 사이에 생기는 모든 이런 골목들 그런 것들이 도로가 되는 거지 도로 자체를 별도로 이제 어떤 위계를 둬서 이제 구획을 하지 않았죠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블럭은 블럭을 갖다가 둘러싸는 이런 중정형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중정형의 사이가 이제 도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딱히 그리고 사람이 정도가 다니고 가끔 마차가 다니는 정도에 있어서 도로를 지나치게 넓힐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유럽의 과거의 도시 같은 경우는 한 몇 미터 이내에 굉장히 폭이 좁은 도로였어요 자 그러다 이제 마차가 다니기 시작하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흙탕물도 튀고 사람들이 또 마차에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넓은 길이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도로에 위계라는 개념이 없었어 그러니까 위계라는 건 뭐냐 더 센 놈 더 약한 놈 낮은 놈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선시대의 도시를 보면 여러분 특별히 종로 유구의전이 있었다는 종로 같은 경우 동서방향 그런 거는 일종의 그래도 뭐 국가가 지정한 굉장히 위계가 센 도로예요 굉장히 넓은 도로였고 또 상점들도 많았고 이런 도로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 도로가 어디는 큰 도로고 어디는 작은 도로고 큰 도로는 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작은 도로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이런 개념이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유럽은 특별히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칙한 격자형 도로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도로라고 해서 더 큰 것도 없고 더 작은 것도 없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와 사람이 모든 도로에서 모두 섞여 산다? 좁은 도로에서? 그건 굉장히 불편하고 자동차 통행도 어렵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간선 도로라는 개념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메인로드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아티리얼로드, 정맥과 같은 도로다 해서 아티리얼로드라고도 그러는데 개념은 이겁니다 어쨌든 원래는 도로가 너나 나나 다 동일한 도로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직선적이고 몇몇 도로를 갖다가 자동차 전용까지는 아니지만 자동차 활동이 중심이 자동차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많이 이렇게 지정해버리면은 자동차 도로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의 어떤 정운한 생활권, 보행 환경이 깨져버리겠죠 어떻게 돼? 한 간선 도로랑 나머지 간선 도로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당한 폭을 두고 작게는 300m에서 많게는 한 1km까지 두는 거예요 그렇게 두고 어떻게 됩니까? 큰 격자형을 하나 그리고 걔네들은 간선 도로로 지정을 해버려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통행이 위주가 되는 거죠 거기는 보도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자동차가 편안하게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도로로 자동차 편의 위주로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이제 도로폭을 넓혀줘야 되겠죠 도로 양편에 있는 상점들 일부 매입을 하고 해서 정부가 나서서 도로를 넓혀줘야 돼 넓혀줄 때 어떤 원칙을 지키겠어요? 적어도 간선 도로가 둘러싸는 이 면적 하나가 어쨌든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잘게 쪼개고 지나가면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진짜 한 50m마다 있다 그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여러 번 건널목을 건너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큰 단지형의 개발이 불가능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간선 도로 같은 경우는 일정한 폭을 둬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폭이 얼마만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지난번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글린주구 이론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어떤 정원한 생활권을 위해서 한 직경 800m 반경으로는 한 400m 되는 큰 원형적인 어떤 공간이 글린주구의 한 단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글린주구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보통 이렇게 간선 도로를 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간선 도로 계획하고 글린주구 이론이 와서 현대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글린 정도 규모가 블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손님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네 지나가는 분인가 보네 아무튼 글린주구 정도 규모가 되도록 간선 도로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간선 도로 사이의 너비가 300m에서 1km 정도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자동차 교통은 이거 위주로 간선 도로 위주로 가도록 하고 그렇다고 블럭 내부로 그러면은 블럭 내부로 자동차가 안 들어오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블럭이 있어요 자동차가 내부로 들어올 땐 어떻게 된다? 일단 속도 줄이고 속도 줄여 한 시속 30km 정도로 줄이고 어떻게 됩니까? 길도 직선적으로 빡빡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돌아서 자기가 원하는 집까지 가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도로라는 것들도 이제 다 도로에 중점적인 기능이 있다 자동차 중심으로 가는 간선 도로에서부터 블럭 내부로 들어와서 자기 집까지 가는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 좀 낮은 차원의 도로까지 여러 개의 위계를 둬야 되겠다 그런 위계를 두기 위해서 옛날에 평등하던 도로 시스템을 등위 위계가 있는 도로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했던 것들이 바로 뷰케논이 말한 도로의 위계 패턴이 발생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쓰이는 4개의 도로 위계 여기도 위계가 4개네 4개 4개의 위계를 이제 써놓고 있어요 자 간선 도로 그리고 보조 간선 도로 보조 간선 도로는 뭐냐면 역시 차량 전용 도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뭐 보행자 도로도 옆에 보도도 인도 같은 경우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건널목도 뭐 종종 있고 그래서 자 완전히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살짝 기능이 약해진 정도 그러면서 어쨌든 얘네 둘은 뭐냐 결국은 큰 블럭을 갖다가 구획하는 역할을 해요 블럭 슈퍼블럭 크기의 글린주구 크기 하나를 구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보다 고속도로에 가까운 거의 간선도 그것은 간선 도로고요 조금 그래도 지역 내 도로에 가까운 것들은 보조 간선 도로다 이렇게 약간의 구분을 해요 자 집산 도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블럭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예요 진입하는 도로 같은 경우 보통 이걸 끊고 지나가진 않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와서 자 이런 식으로 굴절돼서 뭐 지나가는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도로 패턴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간선 도로에서 어떻게 됩니까? 찬찬히 블럭 내부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들어오고 또 통과하고 싶은 사람은 좀 구불구불 이렇게 여러분 굴곡을 저소 통과해야지 간선 도로처럼 확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블럭 내부로 들어오는 도로가 이제 집산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로드 국지도로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골목길 우리 집이 있어 옆집이 있어 집들이 붙어 있어 그 앞에 지나간 이 도로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살살살 오다가 각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지 차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국지도로가 되는 거예요 골목길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안에 어떤 이런 몇 개의 건물이나 집이 있다 그래서 자 간선 도로로 시속 60km 이상을 달리다가 이제 내 블럭 내부로 집산으로 들어왔어 가다가 이제 드디어 골목길로 들어와서 내 집까지 이렇게 가서 드디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가장 낮은 위계의 도로를 이제 국지도로라고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도로고요 밑으로 올수록 뭐 혼합 내지 혼합이라는 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이라든가 다른 교통하고 이제 섞인다는 얘기에요 또는 보행이 좀 더 중요시 되는 도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밑으로 오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어딘가를 갔다가 접근하기 위한 도로죠 접근 우리 집에 가기 위한 도로죠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통과를 위한 도로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를 크게 통과해서 가서 저 멀린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는 도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동차 위주냐 보행이냐 통과 위주냐 접근 위주냐에 따라서 보통 4개의 위계의 도로를 만들기 마련이고요 이걸로 대부분의 도시가 사실 도로체계가 계획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로 패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끄진 애가 자 이런 내용들도 왔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물론 여기 조금 표현이 달라져 있는데 구획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국지도로라고 보면 돼요 이게 표현이 나라마다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의 도로 위계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자동차 전용이고요 밑으로 올수록 보행 전용이고요 밑으로 올수록 접근을 위해서 위로 갈수록 통과 트래픽을 위해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지 계획하거나 도시 계획을 하거나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도로의 너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못 설계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로를 갖다가 막연하게 넓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뭐 단지 동네 단지 한가운데다 20미터 도로를 놓는 경우도 보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집들이 이렇게 있고 집들이 양옆에 있고 이것들이 하나의 단지란 말이야 가운데다가 뭐 넓고 쾌적한 도로를 놓겠다고 20미터 도로를 딱 놓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20미터 도로면요 차들이 일단 어떻게 써 이거는 거의 간선 도로급의 규모거든요 그럼 차들이 동네 단지 도로니까 선선히 다니지 않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통과 도로를 쓰면요 길 막힐 때 통과 도로를 쓰면 얼마나 차량이 많고 또 차가 빨리 달리겠어요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설계거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넓힌다고 해서 또 이게 다 주민들의 보행 공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차를 억지로 막지 않는 이상 그럴 바에는 보호도를 넓게 두거나 아니면 뭐 녹도를 넓게 두거나 그러는 게 낫죠 도로는 필요한 만큼 빡빡하게 써야 되는 거야 막연하게 크게 하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폭을 두는 게 좋지 너무 넓게 두는 것들은 오히려 보행 공간이나 아니면 주거지의 연속성을 깨뜨린다는 거야 이렇게 차량 공간이 되어버리면 이쪽 주거랑 이쪽 주거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위 도로의 단면인데요 단면 그러니까 도로를 잘라서 본 단면 부분이에요 단면으로 봤을 때 도로폭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지금 5개 정도의 스케일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대략 단지계획, 도시계획식 정도에서 쓰는 도로의 스케일이 어떤 규모가 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소의 도로를 한번 봅시다 최소 도로를 갖다가 제일 좁게 내고 싶어 그럼 여러분 몇 미터로 도로를 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는 4미터 이상을 도로라고 그런다고 규정해 놨어요 근데 또 도로법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또 6미터라고 그래 그럼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까짓 거 땅 좁게 쓰게 4미터? 아니죠 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규정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엄격한 규정에다 맞춰야지 이제 사실은 맞는 거예요 좀 더 엄격한 건 뭐예요? 4미터? 아니죠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는 법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게 하는 게 더 엄격한 법이죠 그래서 6미터가 맞아 6미터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6미터 하면 굉장히 좁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지금 보호도가 따로 없이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양쪽에 사람이 지나는 가야 되니까 한 1미터는 확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비록 뭐 펜스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차가 가운데 하나 가는데 4미터? 4미터면 사실 이게 뭐냐면은 차 두 대가 차 두 대가 지금 내가 차를 너무 조그맣게 그래서 그런데 차 두 대가 마주쳐서 왔다 갔다 교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 어떻게 사람 밀어내고 차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6미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차가 왕복하고 양쪽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쉽지 않은 도로죠 그래서 사실 6미터도 좁다라고 그래 거기다 또 6미터 도로폭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뭐냐? 이게 재난, 화재 이런 위험성들이 이제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있지 자 그럴 때는 뭐냐면은 대형 사다리 차라든가 대형 방제용 자동차들이 막 들어가야 돼 비상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 6미터 도로에다 양쪽에 정착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가운데 차가 그럼 비상차량이 어떻게 돼? 못 지나갈 데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6미터 도로는 사실은 재난과 관련돼서 사실은 그다지 유리한 스케일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은 대부분의 도로를 우리가 8미터를 기본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별 얘기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6미터가 아닌 8미터 최소한의 도로는 국지도로가 됐든 우리 동네 집 앞길이 됐든 모든 것들은 사실 8미터 도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설계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야 8미터만 돼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쪽에 1미터씩 확보하고 그리고 가운데 6미터면 어떻게 됩니까? 차들이 원활하게 그래도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죠 두 개의 차선은 된다는 얘기야 두 개의 차선 정도가 되니까 차들이 길막할 필요 없고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비상차량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없고 가장 최소한의 미니멈 미니멈 윗들을 여러분들이 뭘로 본다? 8미터로 보면 되겠다라는 거야 4미터 6미터는 일단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시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흥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8미터 6미터 기준에도 안 맞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도로가 사실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도 나름또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전용 도로로 하고 그럼 나름또 그런 맛이 있는 설계가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안국동이 왜 나와? 익선동 참 익선동 익선동 같은 데 한옥촌 같은 데가 진짜 한 1.2미터밖에 안 되는 도로를 나름또 문치있게 사용하고 있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현대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8미터 이상은 도로를 확보해줘야 된다 미니멈이다라는 거죠 미니멈인 것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보도를 갖다 단차를 두지 않습니다 단차를 두면 차가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은 차가 지나갈 때 어떨 때 이게 길막이 생겨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혼합적으로 써서 보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를 구분해주고 싶어 여기는 그래도 좀 애들도 다니고 하니까 보차 혼합은 불가능하고 차량도 좀 험하게 다니니까 보차 구분을 해보시고 싶어 그러면 보행로의 최저의 폭은 그래도 1.5미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1.5미터 확보에도 굉장히 좁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 어깨를 약간 비껴가면서는 서로는 이제 지나갈 수 있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1.5미터를 확보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2차선을 그대로 이렇게 둔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둔다라고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9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차를 혼합이 아니라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최소 9미터 폭은 써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1.5미터만 해도 보행자가 너무 이제 좁고 불편해 양쪽에 뭐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 있고 카페도 있고 해서 뭐 물건도 내놓고 막 사람들이 때론 많이 지나다닌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도를 그런 경우 한 3미터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 0미터 놔두고 3미터 3미터 확보하니까 12미터가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4번은 뭐냐면 정차를 고려한 경우에요 정차 상가 보면은 차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상점 뭐 편의점 이런 데 들려서 물건 사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한 5분 이내에 잠깐 서 있는 것은 보통 정차라고 얘기해요 그럼 정차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 보통 1.5미터 폭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주면 정차 공간이 된다라고 그래 자 물론 주차를 하려면요 전면 폭이 2.5, 길이가 한 6미터 정도는 줘야 돼요 주차를 하려면 근데 정차하는 정도까지고 2.5미터까지 확보해 주긴 좀 그렇다 1.5미터만 두고 잠깐 세웠다가 5분 내에 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차를 하려면 양쪽에 차선에 1.5미터씩이 붙기 때문에 차선만 9미터 보도를 충분하게 한다라고 하면 3.5, 3.5니까 자 이런 것은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활기가 있는 그런 상가 같은 데가 바로 이런 스케일이 되겠죠 그래서 한 그런 정차를 확보하려면 15미터, 16미터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볼 수 있겠어요 아예 주차를 허락한다 주차 노선 주차죠 노선 주차, 노면 주차 이런 것들은 이런 북부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차 갖고 가보면은 양쪽에 주차 칸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얼싸 좋다 하고 딱 세우면 어떻게 돼? 저 멀리서 어떤 아줌마, 할배 이런 분들이 막 달려와서 주차 딱지를 주죠 유료 주차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규 주차 칸을 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2.5미터 있죠 이거를 양쪽에 확보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결국 18미터가 되더라 자 도로폭을 여러분 그냥 마음, 여러분 뭐 기분 내키는 대로 10미터, 11미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면의 설계를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지금 5개의 변형 프로토타입 정도를 기억해 놓으면은 여러분 단지 설계 정도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스케일들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엔 이제 도로가 그것뿐 아니라 이제 4개의 위계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으로는요 도로를 갖다가 기능으로 보지 않고 법에서는 기능으로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폭으로만 보고 있어요 40미터 이상 25에서 40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넓다고 해서 꼭 그게 간선 도로인 것도 아니고요 좁다고 해서 그게 꼭 국지로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폭으로만 본 거기 때문에 기능으로는 사실 기능적인 위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능별 구분으로 가면은 드디어 주관선, 보조관선, 집산도, 복지도 우리가 말한 4가지 위계가 되겠죠 4가지 위계 거기다 플러스 특수도로라는 게 있는데 자 근데 최근엔 특수도로가 또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 알겠지만 여러분 보행자 전용 도로라는 거 생기죠 그린웨이라는 것도 있죠 또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것도 있죠 자전거 도로가 뭐 보도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차도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도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요런 도로들이 요런 형태의 도로 특수 형태의 도로들이 사실은 기능별로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4개의 도로 위계의 프로토타입 외에도 필요한 특수도로를 갖고 와서 또 도시 계획할 때 써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도시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 체계하고 그걸로 갇혀 있는 블럭 하나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에요 허연 화살표가 이제 주간선 도로 그리고 까만 화살표가 보조간선 도로 그러니까 주간선 도로랑 보조간선 도로가 막아서 하나에 뭐가 생긴다 슈퍼블럭 정도가 생긴다 이게 글린 주구가 되는 거죠 글린 주구 글린 주구를 또 4개로 나눈 게 뭐 글린 지구고 글린 주구를 또 4개로 나눈 글림붕구다 그런데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실제가 아니고 가상적으로 그런 건데 어쨌든 블록 내부로 들어오는 것들이 집산도로 그리고 국지도로는 여기 뭐 말은 그렇지만 표현이 안 돼 있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돼 집으로 들어가는 요런 어떤 도로 요런 것들이 이제 국지도로가 되는 거죠 4개의 외교로만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형태가 되겠고요 실제로 조금 현실의 모습에 좀 더 가깝게 표현해 놓은 그림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한 도로 내에서 그 내부에 어떤 순환적인 어떤 도로 패턴이 생기기도 하고요 보면 이게 전체가 하나의 간선 도로로 갖춰져 있는 글린 주구가 되겠고요 내부로 들어온 집산도로 그 다음에 순환형의 국지도로가 동네 전체를 관통을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실 거예요 꼭 그러면은 4개의 위계 4개의 위계로 되어 있는 걸 왜 V라고 표현하지 비히큘러라는 뜻인가 뭐 그러고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4개의 위계로 되어 있는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V4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V4밖에는 방법이 없냐 좀 더 도로를 세분화하면 안 돼 V4를 뭐 다시 또 5개로 쪼개서 V5로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도시 여건에 맞게 컨셉에 맞게 좀 더 많은 도로의 유형을 써먹기도 해요 그래서 르크루비즈 같은 경우는 V7이라는 걸 샹디가르 인도의 행정수도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보면은 V1 아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하나의 위계로는 없구나 도시랑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 내부 도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보도 노선 상가가 없는 자동차 도로 아 이건 우리말로는 이게 포연으로는 이거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니까 간선 도로네 간선 도로 상가가 있는 주가로와 도심지의 주차 공간을 갖는 혼합교통 도로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보조 간선 도로 정도 개념이 되겠죠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도시에 맞게 패턴을 새로 구분을 한 거니까 주거지구 내의 완속도로 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한 집산로 정도가 되겠죠 집산로 주택의 접근로에게 국지로가 되네 그러니까 가운데 4개가 사실 V4네요 거기다 뭘 써먹었어요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아 보호도 자전거 도로가 같이 가는 고속완성 양차선 도로 그런 것들도 인도 사람들은 워낙 이제 뭐 자전거 뭐 오토바 이런 거 많이 타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V2를 뒀죠 특이하게 또 V7 이라는 걸 뒀는데 이건 뭐냐 공원 오픈 스페이스 내의 유보도 유보도 하면 레크리에이셔널 로드라는 거에요 산책 휴게 목적으로 쓰는 도로 뭐 자전거 도로 유보도 아 오늘날 아침 이게 녹도 산책으로 뭐 그린웨이 이런 개념이네 그러니까 그린웨이나 이런 개념을 룩그룹 이제는 벌써 1930, 1940년대에 뭐 갖고 와서 넣었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이네 그래서 보면 자 이 양반은 블럭을 이렇게 좀 길쭉하게 하고요 어 그래서 보통 고속도로는 남북으로 고속 고속교통은 동서로 이렇게 주로 많이 분포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는 이렇게 블럭을 길게 한 다음에 블럭과 블럭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 가운데가 지금 요새식 표현을 하면 유보도라는 표현은 옛날식 표현이고요 요새식으로 하면 그린웨이야 그린웨이 그린웨이가 블럭을 남북으로 관통하면서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북쪽 끝으로 가면 행정관청이 있어요 자 북쪽 끝으로 가는 길들을 갖다 블럭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자 그린웨이가 지나가게 된다 그게 이제 V7에 해당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에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도로의 위계를 구분할 수도 있다 루꼬르비제가 그런 시도를 했다 다른 도시에 보면 또 V9을 적용한 것도 있어요 어디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를 계획할 때 일단은 그 도시 내에 들어가는 어떻게 돼? 도로의 패턴을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 놓은 다음에 도로를 갔다 그러니까 뭐 그때그때 그리는 게 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도시에 필요한 도로의 타입을 먼저 정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계획할 때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요 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교통으로나 도로나 공사하고 거기 따른 어떤 교통체계를 조정할 때도 이제 교통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교통공학자랑도 연결되고요 또 하나는 교통경찰 교통 실제로 교통을 단속하고 움직이는 교통경찰 체계하고도 관련돼요 이들은 뭐냐면 도로의 위계가 구분되어야지 자기들의 작업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막 도로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선으로 그리면 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선으로 여러분 그릴 때 그 도로가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갖는 어떤 위계의 도로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V7 시스템이라는 것들도 나오게 됐다 특별히 그래서 이 샹디가르 같은 경우는 또 V7 시스템이 쓰이게 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독일은 독일 주거지는 또 독일 나름대로 또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좀 더 많은 어떤 위계가 있는 거죠 이것도 천천히 따지고 보면 V4 플러스 에트크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좀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주구 집산도가 들어오죠 간선 도로에서 블럭으로 들어오니까 집산도로예요 집 산 도로가 보니까 또 마을 전체를 들어가지 않고 마을 전체를 한 바퀴 휘이. 순한 도로 형태로 돌고 있네 그러면서 각각의 집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가운데로 찍어 들어갔다가 뭐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그냥 나와 버리네 들어갔다가 나와버려 들어갔다 나와버려 들어갔다 나와버려 자 이런 식으로 되있으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이런 패턴은 뭐라 그래요 차량 도로에서 집까지 들어올 때 집들이 그 도로변에 쭉 있죠 근데 통과하는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돌아서 들어갔다가 나온 형태로 막다른 골목 형태로 되어있는 것들 이런 패턴들 이걸 뭐라 그래 컬니싹이라고 그래 프랑스 말인가 영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좀 괴상한 스펠링이 나오는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집산도가 이렇게 순환도 형태를 하고 개별 주호로 접근하는 것들은 나컬레사 경태의 국지도를 썼다는 얘기야 뭐가 장점이겠어요 차량이 이렇게 통과를 안하니까 어떻게 돼 가운데 이만큼은 뭐가 되겠어 보행자 천국이 되겠죠 거기다 보행자 전용 영역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동네 중심적인 상가도 만들고 뭐 마을 저 마을 커뮤니티 센터 초등학교 이런거 만들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또 옆에 마을까지 쭉 연결되면 어떻게 돼 상당한 규모의 어떤 녹지축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컬니싹은 그냥 하는게 아니라 뭐예요 보행 공간 체계 보행 체계랑 보행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시면 되겠어요 컬니싹을 기껏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또 차가 지나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컬니싹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차량이 원래 통과할 거를 막고 그 뒤를 갖다가 어떻게 돼 녹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뒤를 또 차량이 끊고 지나가 그럼 컬니싹이 뭐 이유가 뭐예요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의미가 많이 사라지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각 나라 여건마다 좀 더 이제 부위포체계에서 좀 더 변형을 하고 컬니싹을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도로계획이 바뀌어진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주거지역의 어떤 형태 주거지역의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생활 여건 이런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전체 도시 도심부 위주로 해서 전체 도로체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사례인데 스웨덴의 사례예요 스웨덴의 사례 그래서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도심부들이 얼어 이제 사실 도심부로 갈수록 블럭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거지역의 블럭은 주로 이제 슈퍼블럭으로 해서 크게 해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도심부로 갈수록 블럭을 좀 작게 잘게 쪼갭니다 이렇게 그래서 투과성이 많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지 각 가게마다 차들이 앞에 서서 물건도 나르고 손님도 들어올 테니까 그렇죠? 작은 블럭으로 간다는 거 어쨌든 전체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 간선 도로 내지 거의 고속도로의 느낌의 도로죠 그런 것들이 도심부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진입하면서 그 옆에 이렇게 여러 개의 블럭들이 달리면서 이제 도시가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시내에 이제 블럭이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차형으로 설계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간선 도로가 격장으로 막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을 경우 보행자 전용 도로는 간선 도로랑 겹치지 않고 그 사이에 교차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블럭 중심부를 관통하도록 간선 도로하고는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간경을 둬서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 1기 신도시 분당일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턴들이 많이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스웨덴 경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교통 처리 방안을 보면 자 우리가 그동안 지금 얘기하지 않은 것들이 또 있죠 뭐냐면 이른바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 저희가 시가지 부분인데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일단 도심부가 이렇게 크기 몇 개의 블럭으로 구분되어 있죠 한 5개 정도의 블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은 어디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은 간선 도로 위주로 블럭과 블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서 직선적으로 팍팍 달리고 있죠 이렇게 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노면 전차는 간선 도로 위주로 달리고요 유럽에서 도심지에 도로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가용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무 도로나 막 가느냐 그렇지 않고 자가용들은 자동차들은 개별 자동차들은 보니까 블럭 내부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길들이 직선적인 게 없고 이렇게 꾸불꾸불하죠 그리고 화살표가 있다는 게 뭐겠어요?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 도로로만 되어 있다 일방통행 일방통행은 보통 어떨 때 쓰냐 하면요 자동차 교통을 억제하고 그렇죠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사람들이 운천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하탄 운전해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뉴욕 외곽 달랠 때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고속도로 넓고요 차도 넓고 맨하탄 딱 들어서면 완전 헤리 돼버려요 운전자한테는 보행자들은 천국이야 그런데 운전자들한테는 헤리예요 내가 저기에 내리고 싶다 그런데도 도로가 뭐냐면 지금 내가 가는 도로가 일방학이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빤히 보면서도 옆으로 막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시간도 돌고 두 시간도 돌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해 블럭 내부로 들어와서는 일방통행으로 꾸불꾸불 돌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도로가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블럭 내부에서는 자동차 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대신 쉐이드가 되어 있는 게 보행자 존이거든요 그런데 보행자들은 어떻게 돼요? 보행자들은 블럭과 블럭 사이를 직선적으로 팍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행자들이 오히려 최단 거리를 팍팍 가로질러가네 언제? 자동차는 구불구불 일방으로 가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심부 내에 의도적으로 자동차 교통을 억제를 하고요 최대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이 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블럭의 어떤 여러 가지 타입들을 보겠습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큰 블럭과 작은 블럭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블럭과 작은 블럭 큰 블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퍼블럭 그리고 주거지로 가면 하나의 네이버훗 단위의 블럭이 된다고 그랬죠 작은 경우 300에서 큰 경우 한 1km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전체가 한 덩어리냐? 그렇지 않아요 도로가 들어가긴 들어가죠 다만 도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들이 직선화된 도로가 없고 이렇게 구불구불 구불어진 도로들 위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도 사실 이 안을 보면은 블럭이 또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또 주택 같은 경우도 다 자기 필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필지들이 이렇게 덩어리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 사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내가 그린 건 단독 주택들의 필지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또 블럭이라는 거야 근데 전체 블럭은 간선 도로로 구분된 블럭이어서 슈퍼블럭이라고 얘기하고요 슈퍼 그거 안에 들어있는 작은 이런 필지의 덩어리들은 작은 블럭 뭐 그냥 스몰블럭이라고 그러죠 스몰블럭 블럭 개념을 잘 몰랐어요 책에 보면 그래서 그녀가 그 할매가 블럭이라고 그런 것은 이 스몰블럭을 얘기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여러분 거기서 좀 주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주거지역 레지덴셜에서의 블럭이고요 도심 상업지역으로 오면 어떻게 돼? 블럭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작아지고요 큰 필지들이 딱 자리 잡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앞뒤 양옆이 이제 바로 간선 도로로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선 도로로 면해서 바로 필지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야 도심부가 원활한 교통이 소통되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빨리 지나가고 물류가 원활하겠죠 그래서 보통 도심부로 가면서는 블럭이 작아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 세계의 제일 큰 도심 아니야 블럭 크기가 얼마가 돼요? 굉장히 작아 180, 60m예요 60 곱하기 180 그런 것들이 뭐 보통은 건물 하나가 그냥 들어가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로 쪼개서 빌딩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블럭은 그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 빨리 넘어갑시다 너무 뭐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가 적절한 사이즈라는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주거 지역을 볼 때는 블럭을 크게 해서 그 가운데 자동차 통행은 억제하면서 보행 환경 위주로 가는 게 낫고요 도심부에서는 뭐 그럴 거 아니죠 자동차 통행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뒤돌이며 블럭을 잘게 만든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요 주거 지역에 적용한 블럭의 크기가 다 달라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슈퍼블럭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 샹디가르 샹디가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길쭉한 800 곱하기 1200이니까 아래 위로 1200이기어서 남북 방향을 길쭉해 길쭉한 방향으로 또 블럭을 관통하는 그린웨이가 지나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었고 서울 강남이 굉장히 우직하고 정직한 글린주구 패턴을 썼어요 1000 곱하기 1000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글린주구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큰 슈퍼블럭에 가운데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글린주구 이론 있죠 학교를 중심으로 한 반경 400m 정도 400m 정도 그거에 충실하게 지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강남 살아보고 강남 대로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바글바글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의 활동이 이루어지던가요 절대 아니죠 글린주구 이론에 사실은 적용의 한계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남 대로변 있죠 거기 상가에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클라렌스 페리하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글린에 많은 모형의 차이가 있다 어떤 우리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럼 뭐냐 대로변에 그리고 대로변에 어떤 역세권 지하철역 버스역 역세권이 오히려 그게 활동의 중심이 돼서 글린은 그거를 끼고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클라렌스 페리의 글린주구 이론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겠어요 대중교통 결제일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글린주구 패턴을 정의한다 T.O.D.였죠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러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슬람 아바다 같은 경우에는 또 저도 안 가봤는데 2km 곱하기 2km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블럭을 활용한 경우도 있어요 뭔가 권위주의적인 계획이라든가 뭔가 따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대전 둔산 같은 경우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블럭을 썼어요 제가 살아봤었는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동차 가지고 이렇게 뭐 직장과 집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편하고요 근데 거기를 내 동네 내 자녀와 같이 사는 동네다 라고 생각하면 아파트 단지도 작고 유모차를 타고 길을 건너가다 보면 너무 많은 이제 횡단보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는 얘기에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일산 같은 경우도 뭐 크긴 안 나왔는데 아 밑에 나왔구나 이렇게 조금 길쭉한 블럭을 썼고요 그래서 슈퍼블럭 우리나라 쓴 사례들 여러가지 보면 이게 클라렌스 페리의 글린지구죠 초등학교 마을 회당을 중심으로 한 반경 400m 정도의 원 상업시설은 어디? 자 외곽의 어떤 모투링 모통위 부분에 주로 상업시설을 넣는다 그런 것들인데 많이 변형이 됐어요 헤트필드 하면 영국의 일기신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오히려 마을 중심부를 갖다가 한 귀퉁에 놓고 마을 전체를 방사형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접근되도록 근데 만약 이 도로가 그래서 마을의 어떤 중요한 대중교통으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TOD 패턴하고도 통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기념비적인 글린지구 패턴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컬레삭이라는 얘기 했었죠 자 이건 주거지에서 컬레삭을 상업지역에서 적용하면 사실 안 돼요 상업지역은 가다가 차가 막힌 길이 있으면 곤란하잖아 막다는 골목이거든요 차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을로 진입할 땐 어떻게 진입해서 돌아서 다시 나간다 관통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뒷동산에 큰 공원 녹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면은 길이 가다가 들어갔다가 나오죠 들어갔다가 나오죠 들어갔다가 나와 반대쪽에서도 들어갔다가 나와 들어갔다가 나와 들어갔다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만큼이 지금 그린웨이로 다 고전이 됐죠? 그래서 그게 옆마을의 옆동네 그린웨이까지 연결돼 물론 여기서 차로랑 끊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 그린웨이는 그린웨이는 이렇게 상층부로 이렇게 지나가고 자동차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패턴을 해가지고 그린웨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린웨이가 이렇게 다 연결돼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그린이 따라가다 보면 마을 뭐 교회도 나오고 초등학교도 나오고 공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정원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컬레삭 플러스 그린웨이 패턴 미국의 유저지에 있는 레드번시티라는 곳이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영국의 바실돈이라는 신도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글린 주구를 여러 개의 클러스터링으로 나눠서 좀 더 엄밀한 단위의 글린 분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탄생된 경우도 있었고 브라질리아 같은 경우는 글린 주구가 다 큰 아파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파트가 이렇게 하나의 동선으로 쭉 이렇게 구슬이 실에 깨이듯이 껴있는 형태로 이렇게 글린 주구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포 지금 반포 아니고 지금 반포는 재개발돼가지고 굉장히 럭셔리한 아파트가 되어버렸죠 반포 아파트존 같은 경우도 글린 주구 이론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런데 마을의 중심을 초등학교 상가 같은 걸로 이렇게 했어요 상가가 또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이렇게 선형으로도 아파트 그런데 군대처럼 줄 서서 있는 엄청난 이제 재미없는 아파트 형식이었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 괜찮다고 다 그랬어요 또 글린 주구 이론이 또 엄격하게 적용된 사례가 이것도 예전 잠실입니다 지금 잠실은 이미 또 재개발이 됐죠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 요 단지 하나하나가 가운데 뭔가 빈칸 있는 걸 봐서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정도 되겠죠 그걸 중심으로 한 400m 정도 되는 이런 글린 주구를 어떻게 4개 5개를 정도 붙여가지고 쭉 했고 그런 글린 주구가 여러 개가 모이면 그 전체의 중심부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중심부에요 바로 옆 동네까지 포함해서 중심부인데 요 중심부가 뭐야 여러분 자주 가는 잠실 롯데월드 요새 같은 경우에 여기 사우룬 타워 있지 이거 슉 이거 이렇게 생긴 타워 불꽃놀이 막 하고 여기 서 있는 건물이 되겠어요 개포단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주거요형을 넣어서 크고 작은 글린 패턴을 넣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과천 같은 경우도 이제 글린 주구 패턴으로 이루어졌고요 미국으로 좀 가보자 라고 그러면 서양의 패턴들은 사실은 서양 같은 경우는 큰 글린 패턴 형태보다는 하나하나의 블럭을 굉장히 정형화한 형태로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일단 요게 스몰 블럭인데요 요 전체가 스몰 블럭인데 보통 동서방향으로 길게 거긴 뭐 땅이 다 평지가 많으니까 가능한 거죠 동서방향으로 길게 만들고요 필지 하나하나도 지금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 그려볼까 굉장히 길쭉하지 여기다 무슨 집을 지어 싶겠는데 집을 요렇게 지으면요 어떻게 돼 앞마당 조금 남고 뒷마당 백야드 대빵 많이 남죠 그러니까 나 뒷마의 백야드 님비 현상이 있잖아 뭐야 이분들에게는 백야드가 프라이빗하고 굉장히 좋은 가족들의 공간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님비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님비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백야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블럭도 길고 필지 하나하나도 길어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도로 패턴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보통 여기가 차량 중심 도로 간선 도로에 가까운 도로인 경우가 많아요 남북도로는 차량 중심 도로 그러면서 동서도로는 뭡니까 집산도로 내지 국지도로에 가까운 보행자 위주의 도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달리고 달리다가 자기 동네에 어떻게 돼 우회전하고 좌회전해서 들어와서 자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간선 도로에 접해 있는 거 이건 주택보다는 뭐 주택도 있겠죠 아파트 공동주택 아니면 큰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이 큰 블럭의 끝머리에 들어서고 중심부는 주거 지역이 형성되고 사실 빼기화들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이렇게 큰 어떤 외부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주로 북아메리카의 블록 패턴이에요 그래서 글린 주구들 보면은 글린 주구의 어떤 뭐 클라렌스 페리적인 어떤 기준은 좀 약하죠 오히려 마을의 중심에 뭐 한 귀퉁이에 큰 공원이 있어서 중심을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큰 간선 도로가 지나가고 거기서 각각의 진입해서 하나의 어떤 이런 블럭들 주거 블럭들이 길쭉하게 동서방향으로 길쭉하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블럭 하나하나의 크기가 좀 짧아진 거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 브로드웨이거는 거의 이제 도시 차원의 간선 도로고요 거기서 이제 남북 방향으로 간선 도로들이 지나가고 거기서 우회전 좌회전에서 각각 집 들어가는데 이런 도로들이 이제 국지로 내지 집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뭐 비슷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나 이런 데는 그런 어떤 길쭉한 블럭 패턴이 아니라 사각형이 진짜 작은 블럭을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한 필지가 아니고 4개의 필지로 원래는 갈라집니다 그래서 집을 원래는 요렇게 질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땅들이 많이 낭비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어테치드 하우스라는 게 있어 어테치드 하우스라는 건 뭐냐 집들을 그냥 땅을 앓기 위해서 벽을 붙여서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뚱뚱하게 큰 하나의 덩어리를 보이지만 사실은 뭐야 입구가 다 요렇게 다른 별도의 집이 4개가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테치드 하우스가 되겠죠 어테치드 하우스 자 이런 데는 살기가 어떨까? 이것도 나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자동차 길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예 이렇게 투과성이 많은 작은 블럭에서 투과성을 많이 남겨놓고 나면 그런 주거지가 쫙 펼쳐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어차피 속도를 내진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입장에서도 선택 가능한 갈림길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많이 분산되죠 자동차 교통이 어디 자동차가 크게 몰리는 도로가 잘 없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동네도 살만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패턴들이고요 자 그리고 뭐 마지막 부분인가 공원 부분 얘기하겠는데 공원에 어떤 법적인 어떤 명칭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법적으로 사실 공원이 여러 개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이제 법적인 명칭들 기능들이 다 달라요 이제 공원 녹지를 또 배치하는 패턴들을 얘기할 텐데 자 원래 1기 신도시까지만 하더라도 공원 녹지는 사실은 도시를 형태를 만드는 중요한 어떤 요소는 아니었어요 도로가 이제 자르고 지나가면서 구역에 나누고 그게 도시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보통 얘기했었는데 요새 가면 갈수록 이제 그린 엘리먼트 그린 리소스가 도시 내에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린 웨이 그린 네트워크 시스템이 오히려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제는 교통뿐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어떤 공원 배치하는 패턴이에요 이게 도시 영역이라고 그러면 그냥 가장 단순 무식한 점적으로 띄엄띄엄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공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축을 이루어야 된다 방사형 축으로 할 거냐 방사형 축에다 또 이렇게 순환형까지 넣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이 공원녹지 체계를 도시에 돌입하는 어떤 진화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도시가 공원녹지를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공원녹지는 도시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에 그냥 산이고 들이고 도시 외곽에 있는 거야 도시 내에는 그냥 사람 휴게하는 그런 시설 정도만 이렇게 띄엄띄엄 찍어넣는데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공원 계획이었고요 2단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 내에 지나간 하천 이런 것들도 복원해서 도시 내에 어떤 녹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린웨이도 만들고 이렇게 좀 그래서 도시 내에도 자연적인 그린 네트워크가 들어오게 한다 이게 그 다음 단계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도시 내에 자연적인 네트워크를 그대로 살리고 공원도 크게 만들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녹도로 연결까지 해 어떻게 됩니까 도시 내에 모든 그린 엘리먼트들이 일종의 그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죠 그린 네트워크가 되는 단계 이런 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린웨이 아니에요 드디어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이거는 위계적으로 봤을 때 글린 주구 하나마다 글린 공원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글린 분구 하나마다 아동공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근데 4개의 글린을 합하면은 좀 더 큰 놈 큰 놈 하나는 있어야 돼 지구공원이라고 해서 지구공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공원도 역시 위계적인 패턴을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 중심부는 4개의 위계라고 그랬는데 공원은 4개의 위계까지는 안 보고 한 3개 정도 위계를 보내 뭐 그렇지만 진짜 도시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큰 공원 분당으로 치면은 뭐 중앙공원 일산으로 치면 호수공원 뭐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도심지지로 치면 CBD급에 해당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글린 공원들을 갖다가 그냥 배치할 뿐 아니라 걔네들을 다 연결해 걔네들도 나름 다 이렇게 연결망이 있죠 그리고 그거랑 간선도로망은 서로 교차를 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1기 신도의 시에도 쓰였던 공원 녹지체계가 되겠습니다 목동지구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린 시스템을 보면 자 여기는 1기 신도시고 이거는 2기 신도시에요 1기 뭐 같습니까? 분당이죠 분당 분당은 뭐 블럭마다 다 이렇게 공원을 찍어 누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슥 연결하고 있죠 이렇게 이게 1기 신도시 패턴 일산도 마찬가지 공원을 이렇게 찍고 그것들을 슥 연결해서 이렇게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2기 신도시 가면 이제 이건 뭐야 도로를 다 배치한 다음에 도로를 이미 다 배치를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도로를 피해서 공원 이제 녹지를 이렇게 넣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운데 공원도 넣고 그 다음에 녹도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2기 신도시 이거는 파주 운정이에요 파주 운정 이거는 동탄 동탄 넘버원 동탄 넘버원과 투가 있어요 보면 어떻습니까? 벌써 생긴 게 다르죠? 도심지가 있어야 될 곳에 오히려 큰 녹지 덩어리들이 있네 그러면서 걔네들이 어떻게 도시 외곽으로 막 펼쳐나가고 있죠 이렇게 쫙 도로도 무시하고 막 뻗어나가고 있죠 도로는 오히려 걔네들 피해가면서 이렇게 도로가 걔네들 길을 피해주면서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고 있지 뭡니까? 그린 엘리먼트가 그린 엘리먼트가 도로가 도시 형태를 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역할을 2기 신도시 정도가 되면 그린 엘리먼트가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웨이 그린 네트워크의 위상이 확실히 강화된 게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녹지의 여러 가지 경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 면적에 대한 것들인데 여러분 단지 계획이나 도시 계획을 하면 어떤 면적을 계획을 하면 거기 시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약국, 병원, 파출소, 경찰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데를 배치하냐?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인구가 많아질수록 좀 더 센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지 센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2500 세대 2500 가구 정도가 있으면 초등학교 하나는 들어와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인 기준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 기준에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유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 보신 분들은 밑에 답글에 여러분 출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